조심하세요, 봉 과장님. 앞으로 조심하세요. 뭘 조심할까요? 그냥 다 조심하세요. 뻥 주워주면서 깨부리지 말고. 친대리처럼 소지지 세 번개 사주지도 말고. 지금 이 순간 하면서 나 홀리지도 말라고요. 왜 따라와요, 왜? 많이 취하신 것 같아서 넘어지실까봐. 또 깨부리네. 그럼 좀 지켜주던가. 이상하네. 나 눈 되게 높은데 양배수 쫙 더 남은 애 드네. 사귀자고 말할까? 안 돼, 안 돼. 창피하니까 절대 먼저 말해야지. 여자가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사귀자고 먼저 말해. 마지막 자존심 지키자. 지키자.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육심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신이여 허락하소서 сят slowly 이 여긴 에 그때 그렇죠 질